캐싱 리졸트입니다. 리졸트 결과를 캐싱을 하는 개념이에요. 마찬가지 임포시스 파일 이번에 또다시 바뀐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복사를 해서 임포시스 내용에다 붙여 넣으시면 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 아마 이 부분이 없었죠. 여기에 새로이 아마 추가된 내용입니다. 아마가 아니라 그냥 추가된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보시죠. 그래서 패치 캐시 더 리졸트에서 뭔가를 주고 리턴 되는 값으로 언 캐시 더 리졸트 백엔드와 캐시 더 리졸트 둘로 나눴습니다. 이게 뭐라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울프람이든 구글이든 구글이든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 질문을 다시 구글 서버에 요청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저 이전에 질문했었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특정 엔진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은 그걸 ETS 테이블에 저장을 해놓자 이 말이에요. 그저 그래서 저장을 해둔 것을 뽑아다 쓰는 거죠. 저장한 게 있으면은. 저장한 게 없으면은 그때는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요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지금 오늘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알고리즘은 엘릭스에서 아마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잘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캐시드 백엔드 얘가 뭐냐니까 이 테스트 테이블 그러니까 DB에 메모리에 저장돼 있는 캐시에 저장돼 있는 결과가 없는 경우의 이 금식 엔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금식 결과가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그걸 골라내는 것이 이 패치드 캐시드 리졸트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이 펑션 밑에 있죠? 이 펑션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에요. 이 부분. 이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엘릭스의 코딩 패턴입니다. 보시면은 백엔드 들어가고 캐리 들어가고 옵션 들어가고 그래서 백엔드는 구글이나 빙이나 실이나 뭐나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남 리듀스입니다. 처음에 이제 백엔드. 우리 옵션을 받았던 백엔드와 그리고 어쿠뮬레이터 있고 그런 다음에 요것은 전형적인 리듀싱 패턴이죠. 백엔드로부터 백엔드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요로 한 요 두가지 첫 번째 것은 어디서 왔나요? 얘는 이 녀석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것은 어디서 왔나요? 얘는 얘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둘씩 나눠서 나눈 다음에 캐시 패치를 호출합니다. 얘죠. ets lookup element에서 그것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ets 테이블에서 해당 기록이 있는지 보는 것이고 봐서 결과가 있으면은 이렇게 없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결과가 있으면은 걔는 리졸트에 추가하고 없으면은 걔는 검색 엔진을 uncashed 백엔드에다 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제 uncashed 백엔드에는 뭐가 되나요? ets 테이블에 검색 결과가 없는 검색 엔진들만 남게 될 것이고 리졸트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것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for example입니다. for example if we use 10 search engines 그리고 and if입니다. 마찬가지 if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헷갈렸더라고요. 그중에 10개의 검색 엔진이 있고 그죠? 그리고 if our question is the age of a universe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우주의 나이에 대한 것이다 라고 가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가전하죠. and if입니다. and if only 5 of the 10 10 엔진 has already returned the answers 그럼 어떻게 되나요? 10 only 5 5 남았죠. 엔진 are not yet returned the answers 스펠링 뚫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 일환 개물을 상징을 하죠. 10개의 검색 엔진 중에서 5개는 이미 답을 보내온 거예요. 그 답은 어디 있느냐니까 캐시에 있습니다. 캐시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아직 보내오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을 보내지 않은 검색 엔진은 여기에 있고 5개의 답을 보낸 검색 엔진의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답을 보낸 검색 엔진은 사라지고 여기서 우리 집 글러내는 겁니다. 답을 보내지 않은 검색 엔진의 답도 없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답을 보내지 않은 검색 엔진 얘는 답을 보낸 검색 엔진의 답 이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주의를 될 점은 뭐냐니까 이 ets 테이블은 프로세스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몽땅땅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캐시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션 지금 현재 상태 지금 컴퓨터가 이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다른 사용자 만명의 사용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만명의 사용자가 제각기 다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중에서 이미 검색 엔진으로부터 답을 전달받아서 받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이 현재 세션에서 전달받은 답이 있을 때만 유효한 알고리즘이에요. 컴퓨터를 끄다 다시 켜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여기 있는 알고리즘은 몽땅 다 다시 초기화 된다는 거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이러한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유효한 경우 그죠? The case of this 시나리오 이것이 유효하다 usable 혹은 available 뭐 effective being effective is only when more than 뭐라고 했나 얼마나 많은 concurrent users are connected to this system 이 시스템에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해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이 시나리오가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는 복잡하게 이걸 코드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코드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저번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개념들이 전반적인 그림이 이해되실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걸러내고 나면 그러면 uncash the back end 가 나올 것이고 uncash the back end 에다가 결과를 uncash the back end 로부터 전달받은 결과를 캐시에 적는 거예요. 그죠? right result to cache 펑션이 여기 있는 이 펑션입니다. 그래서 in-hand map result back end back end equal result 각각의 result result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 10개 있으면 5개 중에서 3개가 답을 보내왔다. 그럼 3개의 답이 result에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3개의 답을 key value 형식으로 넣습니다. cache put name key value name은 default 값으로 모듈이 전달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argument을 2개만 준다 그러면 그때 2개의 argument은 여기에 할당되죠. 그죠? argument을 3개를 던져주게 되면 3개는 여기서부터 들어가게 될 거고 그렇죠? key value 지금 현재 2개만 던져준 거에요. 2개만 던져줬으니까 얘가 key가 되는 거에요. key가 굉장히 길죠. 길다 하더라도 길어서 긴 거죠. 얘는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value입니다. 그래서 키를 보시면 back-end에서 name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back-end는 뭐에요? 지금 현재의 경우 울프람 알파 저거죠? 울프람 알파의 name function을 호출한다는 말이에요. 울프람 알파는 지금 뭐에요? 임포시스 back-end protocol behavior을 지금 implement 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에 back-end behavior 얘잖아요. back-end에서 callback 해서 name 컴퓨터 두 개를 우리가 지정을 해뒀습니다. 따라서 울프람 울프람 엔진이든 이것이 빙 엔진이든 혹은 실이든 어떤 엔진이든 간에 모든 엔진들은 다 name function과 컴퓨터 이 두 개의 펑션을 implement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여기서 안심하고 어디 갔나요? 음 임포시스 여기였죠. right 부분에서 여기서 right result 에서 캐시푸드에서 그대로 얘가 키가 되고 그리고 value로 넣을 수가 있죠. 그죠? 네임이라고 하는 function을 호출할 수 있는 이유 백엔드에 name이라고 하는 function을 아무런 그립김 없이 호출할 수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sync 이 부분은 이전에 있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일단 빼놓고 세번째 enum sort enum take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죠. 그러면 kernel plus plus 얘가 하는 인클이 뭔지 얘가 궁금하죠. 이걸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